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봄도 좀 다가왔고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이렇게 봄옷을 입어봤어요. 화사하게 배경도 좀 바꿔보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이 되고 또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확정되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올해는 또 여름이 또 빨리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는 옷장 정리를 싹 하면서 봄, 여름 옷을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봄, 여름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의류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의류 관련주들, 소매 관련주들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이 애널리스트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평소에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정말 유심하게 좀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7일, 8일 날 보니까 이 소매 쪽에서 이 업종들이 대부분 좀 오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매 섹터 중에서도 엘브렌즈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그때 우리 펠로톤을 봤었는데 펠로톤 제가 수요일에 소개했었는데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때 4월 6일 종가로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가 117달러 정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 기준으로 124달러까지도 기록하면서 정말 고점을 또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엘브렌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웅문 글로벌에서는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들어가시면 관련해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볼게요. 자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 엘브렌즈, 엘브렌즈의 종목 티커는 LB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약자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LB 검색해 볼게요. 자 LB, L브렌즈. 이게 L이 리미티드라는 뜻이래요. 리미티드 브렌즈라고 하는데 엘브렌즈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먼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브랜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브렌즈가 보유한 브랜드가 이 베스앤바디웍스 이런 로션이나 샴푸나 이런 바디용품들 판매하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빅시라고 하죠. 우리 빅토리아 시크릿. 정말 이 모델들의 패션쇼가 참 화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속옷 패션쇼인데 저는 눈을 못 대겠더라고요. 정말 몸매도 너무 좋고 또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영상미도 넘치고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시크릿도 보유를 하고 있고 핑크 알죠? 이거 핑크는 또 트레이닝복으로 유명한데 저도 가끔씩 사서 또 입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L브렌즈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경기 소비재 도소매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181억 US달러로 한화로 치면 약 20조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먼저 이 상단의 바에서는요. 52주 최고가, 시총 그리고 투자회견, 적정주가, 목표가 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먼저 현재가, 전일 종가를 살펴보면요. 4월 8일 기준으로 65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이날의 고가가 65달러 정도였는데 이날 바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대 상승세 보였다는 거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화면 자체에서는요. 뉴스나 재무, 적정주가, 투자회견, 배당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차트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별로도 역시나 등락률이 어땠는지 거래량은 얼마나 실렸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먼저 좀 보면요. 제가 한번 연별로 보고 싶은데요. 차트를 연으로 살펴보면요. 2020년에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2020년 들어서 정말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좀 더 크게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 보면요. 3월 26일에 자 이 버즈라는 곳에서 이제 언론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분기 이익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장 예정이라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보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화면에서는 뉴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찾다가 본 기사인데 2020년 초에는 또 실적이 부진했고 그리고 한때 또 빅토리아 시크릿이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았거든요. 임원진이 뭐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실적도 좀 부진한 탓에 이 빅토리아 시크릿을 사모펀드 쪽에다가 엘브렌즈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매를 결국에는 철회를 하고 우리가 안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았다고 하죠. 오히려 빅토리아 시크릿을 독립회사로 분리를 하고 또 200개가 넘는 매장들을 좀 폐쇄를 시켰고요.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좀 강구해 나갔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실적을 좀 살펴봤는데 이 실적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화면 알려드릴게요. 바로 2623 화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2623 화면에 들어가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연간으로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1분기, 1월달 기준으로 지금 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서 보실 수도 있고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좀 더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2020년 10월 그리고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금 총 매출 늘었죠. 그리고 매출 보면 계속해서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영업리익도, 영업리익도 보니까 2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트로 보고 싶을 때는 재무차트 눌러주셔도 되고요. 0606 재무차트 화면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종합차트를 통해서 좀 더 주가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01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엘브렌즈 지금 보니까 여기 녹색으로 지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추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기술적 지표에 보면 기타 지표가 있죠. 여기서 목표가를 누르시면 이게 뜨고요. 적정 주가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떴죠. 근데 저는 너무 놀랐던 게 목표가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높은 곳에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미국은 왜 찐 목표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좀 현재가 여기인데 목표가는 또 여기야. 너무 먼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어제만 해도 52조 최고가를 기록했던 만큼 정말 이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월봉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가는 101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또 안 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제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때 보시면 지금 월봉으로 10개월 동안 양봉을 그려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살펴봤고요. 제가 그러면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이 업종 소매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엘브렌즈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메리칸 이글즈 있잖아요. 아메리칸 이글즈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A5이라고 A25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A25 아메리칸 이글즈 이거 보시면 역시나 차트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31달러로 4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리바이스 우리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리바이스가 또 보니까 차트가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보면 역시나 차트가 모양이 다 지금 비슷한 모양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일봉으로 살펴보시면 비슷한 모양이고 어제 같은 경우 2.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리바이스는 어제 또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좀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백신 낙관론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전문가들은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그런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오프라인 매장은 폐쇄가 됐지만 도매 거래라든가 포괄적으로 전체 온라인 매출은 4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바이스 차트도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VF까지 한 번만 볼까요? 자 VF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VFC 여기가 반스나 노스페이스 이런 브랜드 보유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차트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어제는 1% 하락 마감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매 업종들이 좋은 분위기를 보이지만 개별 종목별로 좀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는 조금 변동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0601 차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아까 전에 목표 주가랑 적정 주가를 보는 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663 화면에 들어가서요. 자 목표가를 살펴볼게요. 엘브렌즈 목표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건데요. 보시면 지금 4월 7일에 UBS에서는 일단 목표가는 보니까 0이라고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목표가는 상향이나 하향 이런 게 아니라 유지를 했다는 것 같고요.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3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매수 의견 73달러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어제가 52조 신고가로 65달러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있다는 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매 섹터 또 봄 여름 봄 여름에 의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소매 섹터 그 중에서도 엘브렌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해줬으면 좋겠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종목도 댓글에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